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던 피의자는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라는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